부산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부산에 살고 싶어 하지만, 젊은이들은 떠나고 싶어하는 데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부산 안에서 동서격차도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 사회조사에서 부산 시민 3만 1천여 명 가운데 75.7%는 계속 부산에 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계속 살고 싶다는 얘기인데, 속사정은 다릅니다. 전체 응답자의 75%가 살고 싶다고 했지만, 미래 세대인 젊은 층은 10명 가운데 4명이 부산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부산 사회구는 문화 여가시설 만족도에서 가장 불만이 높았는데, 실제 여가 활용도, 동영상 컨텐츠 시청이 부산 최고 수준이어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는 동구, 영도구, 북구에서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20, 30대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보육 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남구가 가장 높은 반면, 동구와 북구는 낮았고, 영도와 부산진, 사상은 보육 불만율이 가장 높은 등 모든 항목마다 지역 편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수용구라든지 이쪽에서는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사상구나 사하구 쪽에서는 그쪽 관련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낮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노인층은 사회 참여 기대 확대, 여성은 경력 단절 여성 취업과 창업을 많이 요구했으며, 젊은 층은 일자리, 영유아에 대해서는 공공 보육 강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KNN 표중입니다.